울진구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타법률에서 관리되지 않는 길이 100m 미만의 소규량과 폭 1m, 길이 50m 이상의 세천, 평균 폭 2.5m 이상의 농로 및 마을 진입로, 하천을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관계하는 취입고, 그리고 유속 제한을 위해 설치하는 낙차공 등을 통칭합니다. 울진군에서는 무군별하게 설치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기조사된 1322개소의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와 보강조치를 하고 파손 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으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과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정비계획을 통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